안녕하세요 법고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영산 당시 영축산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설산에서 수행하셨잖아요 룸비동산에서 태어나시고 영산은 영축산 부처님께서 열심히 정진하셔서 성공을 하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실 때까지 보면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셨던 거죠 전법하셨던 거죠 그게 흘러 흘러서야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시대에 말씀했지만 약불전법 도중 생명 필경문은 봉자라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나름대로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고 증험하고 신행증이라고 그러죠 신 정말로 투철히 믿고 이해하고 수행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행동을 옮기고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증명해야 돼 지혜도 문사수란 말이죠 듣고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닦아야 된다 행동으로 하게 되면 실천하게 되면 실천하는 가운데 열리는 어떤 특수한 장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그러죠 제가 그렇게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자동차를 타고 내가 어딜 목적지를 간다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장면이 변합니다 실천을 자꾸만 하다 보면 아 이게 어디까지 왔구나 뭔가 점점점점 실천하는 가운데 부처님 세계를 점점점점 알아가게 돼 있어요 실천하지 않고서는 부처님 세계를 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게 실천을 통해서거든요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투철히 믿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증명하고 증언해 보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얘기도 뭔가 아니 제자들에게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수불부촉이라는 말이란 수불부촉 영산 당시 정말로 수불부촉이에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에요 우리가 저 근강 얘기 들으면 선혼염 제보살 뭐라? 선부촉제보살이잖아요 혼염이란 말은 항상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옹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달하게 되면 네 그런 분을 부처님께서 항상 옹호하십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뭔가 끊임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필경에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게 참 이 종교라는 게 믿음을 가지고 신행증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신념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듣고 말아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영산 당시 수부를 부처님께서 부처가셨다 나의 가르침을 뭔가 하니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맡긴다 너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걸 정말로 후대에 정말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게 수불부처, 숫자가 달라요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내지 1200제에 대해 알아한 무량자비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보세요 탁월한 인물, 정말 위대한 창조두들은 하나같이 뭐라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실 거예요 자기 혼자가 되질 않거든요 혼자로는 한계가 있고 또 자기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어느 그런 단체라더라도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세속을 보더라도 말이죠 뭔가 먹고 살기 위한 조직이지만 조직이 다 있잖아요 나라 정부도 조직이 다 있고 정부 조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 수부부처, 부처님께서 부처가셨다 뭐를? 부처님 법을 너희들이 나의 법을 공부하고 실천해서 많은 사람이 펼쳐라 그런 말씀이세요 선조님들이 남겨주신 유산들이 그래도 뭐라 사찰들이 있으니까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처님 사상을 모르는 불자는 그 불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데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 시간에 목만대로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연보살 행동을 하려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지혜가 쌓여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행동이 되고 그 밑바닥에 뭐라?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사랑과 자비심, 원력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행비원 이 네 가지가 마음 가운데 투철하게 마음 가운데 자리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결같이 제가 보면요 우리 불교신자들은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공부하면 이리 키우고 저리 키우고 삼천리 방방곡 다 돌아다니면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선 자기가 우리 불교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찰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냐면 너무 다른 종교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시대 때 억불숭여해가지고 사찰들이 깊은 산정으로 나갔잖아요 오히려 머리가 아프면 그럴 때 깊은 사찰 고즈넉한 곳에 가서 머리 좀 쉬고 오니까 오히려 조선시대 압박받고 깊은 산중에 들어갔던 게 뭐라 오히려 요즘 시대 빛을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건 좋은데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인가 그래야지 힘이 있죠 아는 게 힘이다는 얘기 있잖아요 실천을 해야 힘이 되거든요 지식조차도 뭔가 실력 이런 얘기하지만 행동이 될 때 더 무서운 힘이 되는 거예요 행동화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처럼 무서운 힘 그 이른바 말하면 신심 신념은 어마어마한 힘 신념의 마력이라고 말하는 칼 브리슨 유명한 사람인데 magic power of the mind 마음의 어떤 위대한 힘 같은 거 요즘엔 염력이란 말 마음의 힘 마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체험을 해봐야 돼요 참선 명상 같은 것도 뭔가 자기 실제로 해보면서 뭔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한 다음에 뭐라 몸과 마음을 대시 기도한 다음에 부처님이 강압이라거나 영험이라거나 가오지 매력이라거나 부처님이 의실력이라거나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법강에서 절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을 체험해 보시는 분들은 뭐냐 나를 던져버려야지 부처님이 광명할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불부처 영산 당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대 제자 16성 10명에다 6명이 더 들어간 그런 16성 500성 그 500명의 대하라안들을 제도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1200제 대하라안 그게 주먹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량잡이 성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한 번 이렇게 내가 발을 들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라 그 교회에 다녀야 안 다녀요 거의 가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웃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매달마다 뭐예요 11조라는 걸 갖다 꼬박꼬박 갖다가 내야 되거든요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친다는 건 이건 나라 세금보다 더 무서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친다는 건 자기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만큼 또 뭔가 분명히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네가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면 네 마음의 문이 열린 것만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 따라 담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해본 자들만이 아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방군대 교회는 번성하잖아요 철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1년에 한 번 초파일날 법당에 오시고 그런단 말씀이죠 그러면 법당에서 연등 하나 달고 부처님 오래간만입니다 내년에 다시 받겠습니다 이러고 1년에 한 번씩 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아들 딸들이 생활기록부 가자 아빠 우리 뭐 믿어 그러면 불교가 이렇게 딱 쓴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불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모아서 공부를 시키고 하려면 자기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수물부총이란 말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좀 펼쳐라 온 만방에 그러니까 인도에 있다가 불교가 이게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인도 본도는 뭐라? 힌두교가 워낙이 강성하니까 그 당시에 불교는 뭐라? 불교는 뭐라? 신흥종교 신흥종교 신흥종교라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살이 가지고 쌈박진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게 중국으로 가서 뭐 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많이 흥기했죠 우리나라도 그런 옆하고 남방으로 갔던 남방불교 소승대승하지만 그게 이제 소승대승으로 나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잊지 않아 자랄 게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거야 저에게 부탁하신 거고 한 사람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씨가 하나가 있으면 감나무 씨를 심잖아요 5,6년 되면 감나무가 자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해봐서 알아요 감나무가 자라면 거기서 감이 주렁주렁 달린다고요 씨가 하나가 아니야 이게 뭐라? 감나무에 감이 달리면 수백 개가 달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감을 먹고 씨를 또 남기면 또 뿌려요 그럼 또 자라 끝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신도 하나 부처님께서 워낙 영명하시고 제자들 10대 제자 사리불 마하목골련 그 당시에 부처님의 실력이 엄청나신 분이니까 사리불과 마하목골련은 뭐라? 왕사 왕사 왕의 스승이에요 왕의 스승 그 왕의 스승인데 사리불 존재가 감안해 보니까 왕사니까 크게 부유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수많은 종교 그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해서 많이 읽잖아요 자기 집에 와서 걸식을 하는데 아사지란 비구가 와서 걸식을 하는데 다른 모든 수행자들 와서 걸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사지란 비구가 걸식을 하는데 너무 예의바르고 행동거지가 바른 거예요 사리불 존재가 전혀 저걸 내 제자로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가로봄 불렀어요 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걸식을 하는 그런 구도자들과 수행자들 가운데 넌 정말 압도적이다 넌 내 제자들 의향이 뭐냐 네 스승이 누구냐 이렇게 봅니다 너를 그렇게 가르친 스승은 대단할 것이다 그랬더니 제법이 종염며 제법이 종염라 이른바 나를 가르친 그런 스승은 고타마 시 딸다 태자로 출루하신 분 나에게 모든 만상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쓰러진다고 말씀하셨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범상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사가 빈비사람 병사왕의 왕사가 아싸지란 비굴을 몰아 쫓아가지고 부처님을 만납니다 사리불 존재는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왕사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서 그 덕화에 감화를 입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그런 정도의 대단한 능력이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사리불 존재 친구가 마음 못 꼴려니 그래가지고 마음 못 꼴려니 왕사를 잡아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등굽이 주위에 있던 많은 그런 제자들이 다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 스님들이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되고 부단히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씨 하나가 심어놓으면 막 자라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내가 불제자다 그러면 정말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부처님 수행을 해서 누구한테도 한마디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주변에 친구들만 있잖아요 이러이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또 능인선으로 올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이게 능인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탄탄하고 수행이 탄탄하고 부처님 영업을 탄탄하게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 그냥 건성건성 이 복고대통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냥 듣고 말아버리지 마시고 불교가 부처님 가르치면 부처님 가르치면 아무리 훌륭하다 훌륭하다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제대로 많은 백성들 많은 불교신단에 마음가운데 부처님께서 마음가운데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가운데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가운데 부처님이 살아서 꿈틀대야지 그래야지 그게 불교가 위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지금 요즘엔 너무 어려운 게 승인들 되려고도 하지 않아요 줄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하겠지만 수불부촉 이 하나만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부촉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탁한다 너희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온 만방에 펼치도록 부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벚꽃 대통령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부탁드린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정말로 세계는 바야흐로 뭐라 기독교 국가기니 뭐 한다더라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참선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미국 턱시도에 법당을 하다가 이제 쉬고 있는데 뭐냐면 참선 명상 그래서 주부라고 해요 유대인면서 불교 믿는 그 영어 사전에 있습니다 주부라는 게 유대인면서 불교인들이 많습니다 참선과 명상이 그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갖는 거라는 걸 아니까 구글이라거나 아마존에서 전부 다 뭐라 메디테이션 컨템블레이션 이 참선 명상을 가르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불부총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음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가운데 담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만이 힘을 쌓아 힘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골수에 사무쳐야 돼요 그래야지 골수에 사무치는 그 마음이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힘으로 나타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수불부총 다음에는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내 1200제다 나라한 무량자비 성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4 3 5 10